귀엽고 깜찍하고 빨랄하고 쓰리고 뉴스잡기 김영민 아나운서와 함께합니다. 영민아 뉴스 김영민 아나운서 어서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매일 아침 오프닝을 듣고 필기를 하고 있어요, 요새. 진짜로. 아, 진짜요? 네. 그것 때문에 제가 더 열심히 준비합니다. 그러니까요. 이게 서로에게 시너지가 되는군요. 그런데 진짜로 너무 신기했던 게 제가 정확히 그렇게 생각했어요. 어떻게 해요? 석가모니도 괴로운 일이 있었구나. 그렇죠. 그런데 딱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세상 사는 게 다 똑같나 봐요. 석가모니라고 다르겠습니다. 고통이 나를 붙잡는 게 아닙니다. 내가 그 고통을 붙잡고 있습니다. 맞는 것 같아요. 행복해서 웃는 게 아니에요? 웃어서 행복한 겁니다. 저는 이제 행복을 붙잡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소식 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소식 살펴봐야 되겠죠? 국회로 돌아온 최상병특검법. 결국 폐기가 됐습니다. 네, 맞습니다. 어제 국회 본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제2요구권을 행사한 최상병특검법이 결국 폐기 수순을 받게 됐는데요. 구속수감 중인 무소속 윤관석 의원이랑 또 민주당을 탈당한 이수진 의원. 불참한 채로 재표결이 이루어졌습니다. 불참했군요. 네, 그래서 범야권이 원래 181명인데 2명이 빠지면서 범야권 179명 투표에 참여를 했는데 이제 찬반 무효표가 얼마나 나왔느냐를 좀 보면. 이게 중요하죠. 네, 무기명 투표를 했고 재석 의원이 294명이었습니다. 그중에 찬성 179명, 반대 111명, 무효 4명으로 부결이 된 건데 여기서 좀 재미있는 게 범야권의 179명과 찬성 179명이 정확히 동일한 수치인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요? 일단 3분의 2면 196표가 찬성을 해야지 이게 재의결이 되는 거였는데요. 거기에 미치지 못한 상황이었습니다. 범야권과 찬성표가 동일한데 그런데 좀 생각해 볼 점이 여당에서 찬성표 던지겠다라고 했던 의원들이 몇 명 있었잖아요. 이들 5명이 찬성표를 행사를 했다면 오히려 범야권에서 이탈표가 나온 것이 아니냐. 이런 추론도 가능해 보이기는 하거든요. 그렇습니다. 이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야당 쪽에서 나왔다는 겁니다. 추론이. 네, 추론할 뿐이지만 사실 저희는. 그런데. 저희가 추론해드릴게요, 나중에. 아니면 여권에 찬성하겠다라고 했던 의원들이 사실은 찬성하지 않았다. 이런 추론도 가능은 한데. 통수에 통수를 친다 이런 거죠. 안철수 의원은 표결하고 나서 의견을 밝힌 대로 투표를 했다라고 했고 최재형 의원도 내 생각에 변함이 없다라고 또 했거든요. 그리고 또 나머지 3명 중에 복수의 의원들도 실제로 찬성표를 던진 것으로 전해지면서 무효표를 누군가가 던지면서 이렇게 몇 가지 변수들이 생긴 게 아니냐. 이런 해석들이 다양하게 나오더라고요. 그렇군요. 더불어민주당이 좀 당황했을 것 같은데요. 더불어민주당은 22대 국회 열리자마자 재추진을 예고하고 있어요. 어떻습니까? 맞습니다. 민주당은 이게 법안이 폐기된 직후에 바로 다시 22대 국회가 개원하면 바로 다시 재상병 특검법을 추진하겠다라고 입장을 밝히고 있고요. 여기에 더해서 이제 21대 국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제2호구권을 행사했던 다른 모든 법안들도 같이 재입법을 추진하겠다는 방침이라서 이런 여야 강대강 대치가 21대 국회에서 그칠 것으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러게요. 오늘 온 사설에서도 보니까 최악의 국회였다 이런 평가도 있더라고요. 좀 22대 가서는 좀 편안하게 지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도 드네요. 소통과 협치 가능할지. 소통과 협치 그러니까요. 고통을 날려버려야죠. 그런데 이 전세사기 특별법 야당 단독으로 국회를 통과했다고 하는데요. 네. 맞습니다. 선구제 후 회수를 골자로 하는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 재석 의원 전원 찬성으로 가결이 됐는데 이게 어떻게 이럴 수가 있었냐면 국민의힘은 법안 개정에 반대를 해왔기 때문에 모두 퇴장을 했고 야당 의원들만 표결에 참여를 해서 이게 전원 찬성이 가능했습니다. 170명 전원 찬성으로 통과됐고 이 개정안은 피해자들에게 임차 보증금의 일부를 먼저 돌려주고 나중에 임대인에게 구상권을 청구하는 방식이 좀 핵심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법안뿐 아니라 민주유공자법 농업회의소법 그리고 지속가능한 한우산업을 위한 지원법 그리고 세월호 참사 피해 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 이렇게 4개의 쟁점 법안도 지금 야당 주도로 본회의를 통과한 상황입니다. 그렇습니다. 전세사기 특별법에는 예를 들어 코인 사기를 당했을 때 또 다단계 사기를 당했을 때 펀드 사기를 당했을 때 그러면 왜 우리는 먼저 구제 안 해주냐 이런 논란이 있을 수가 있는 거거든요. 형평성의 문제에서. 어쨌거나 찬성을 했는데 이게 또 다시 제의 요구로 올지는 지켜봐야 되겠죠. 국토부에서는 이 제의 요구권을 건의하겠다면서 반대하고 있는데 대통령이 이번에도 제의 요구권 행사할까요? 일단 국토교통부의 박상우 장관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 이 대통령의 제의 요구권 행사를 건의하겠다라면서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국민의힘 측에서도 전세사기 특별법 포함해서 이 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5개 쟁점 법안 모두 거부권 행사를 제의 요구권 행사를 건의하겠다라고 밝혔는데요. 일단 윤 대통령이 제의 요구권을 행사할 것이 좀 유력해 보이더라고요. 오늘 국무총리 주제로 임시 국무회의 열어서 제의 요구권을 의결할 것으로 보이는데 그런데 21대 국회가 또 오늘 문을 닫기 때문에 이게 국회로 돌아와도 재표결 없이 그대로 국회 임기가 마무리되고 자연스레 법안이 폐기 수순을 밟을 전망입니다. 좀 더 지켜보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이 폐기되는 법안 최상벽 특허법도 마찬가지인데요. 공수처 수사 결과에 더욱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수사 중이었어요. 그렇다면 이 수사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특헌법이 다 폐기가 됐기 때문에 공이 다시 공수처로 넘어왔습니다. 지금 공수처는 해병대 수사단에 대한 대통령실 또 국방부의 수사 외압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데요. 오동훈 공수처장이 입장을 밝혔습니다. 증거가 가리키는 대로 국민들이 굉장히 관심을 갖고 있는 사건이기 때문에 열심히 수사하겠다라고 했고요. 어제 특헌법이 본회의에서 부결된 직후에 공수처도 입장을 내놨습니다. 지금까지 해왔던 대로 오직 증거와 법리에 따라서 법과 원칙대로 계속 수사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도를 보면 수사 속도가 좀 느리다 이런 지적이 있더라고요. 실제로 공수처 관계자가 지금까지 진행된 수사가 1차적으로 결론 내리기는 좀 이른 단계다라고 이야기하기도 했는데 그래서 좀 윗선까지 수사가 진행이 되려면 상당한 시간이 걸리지 않을까 이런 예측이 많습니다. 그래요. 그런데 수사를 하고 있으니까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 vip 경로설 규명을 위한 수사는 아니다. 공수처가 이런 입장을 냈어요. 네. 맞습니다. 공수처 관계자가 어제 오전에 기자들과 만나서 한 발언인데 지금의 수사 상황을 물어보자. 이 vip 경로설을 규명하기 위해서 수사하고 있는 건 아니라면서 범죄 혐의를 규명하기 위한 사실관계를 하나씩 확인하는 과정이다. 이게 더 정확한 표현이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이나 신범철 전 차관처럼 의혹의 윗선까지 조사를 확대할 단계는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그렇군요. 네. 오늘 실시간 댓글 함께해 주고 계신데 아침에 비타민이다 김용민 아나운서입니다. 제가요? 변호사님이 아니라요. 저는 오메가3 시켜주세요. 아. 그래. 오메가3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부처님이 괴로워한 게 아니라 괴로워하는 중생들에게 한 말이 아니겠습니까? 또 이런 댓글도 남겨주시네요. 저희도 좀 의문이었어요. 이번에 북한 소식입니다. 북한이 이번에 쏘아올린 정찰위성 발사 실패로 마무리가 됐는데요. 실패 원인이 새로운 엔진 탓이라면서요? 맞습니다. 북한이 실패를 또 공식적으로 인정을 했는데 이 실패 원인에 대해서도 공식적으로 밝혔습니다. 새로 개발한 액체 산소와 석유 발동기의 동작 믿음성의 문제였다. 이 믿음성이 뭐냐면 지격을 해보자면 신뢰성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못 믿었다는 거군요. 엔진 산화제로 액체 산소를 활용했고 연료는 케로신 즉 등유를 썼다고 밝혔는데 그런데 이게 북한 발사체는 그간에 없던 사용이 되지 않았던 물질입니다. 이 액체 산소 같은 경우에는 아주 낮은 영하 183도에서 보관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이걸 보관하고 주입할 때는 또 엄청 첨단 설비가 필요하고 주입하는 데 시간도 오래 걸리고 주입하고 나서 바로 발사해야 되고 여러 가지 불편한 점들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높은 추력을 생성할 수 있기 때문에 과학 목적의 우주 발사체에는 실제로 널리 쓰이고 있기도 합니다. 우리나라 우주 발사체인 나로호와 누리호에도 적용이 됐는데 생각을 해보면 이 발사 전에 연료를 주입하는 것들을 생중계에서 아마 한 번쯤 보셨을 겁니다. 그렇군요. 등유를 쓰는 거냐. 등유 난로밖에 생각이 안 나는데 등유 골로로 날아갔다는 건지 이렇게 새 엔진을 적용한 이유는 뭘까요? 그렇죠. 액체 산소 케로신 이 두 개 조합 분야의 선진국이 바로 러시아라고 합니다. 그래서 북한이 연료를 바꾸는 과정에서 러시아의 기술 지원을 받았을 가능성 높기 때문에 그 영향이 있을 것으로 보이고요. 그런데 개발 기간도 부족하고 아직 검증도 안 됐는데 이렇게 무모하고 성급하게 발사를 한 이유가 뭐냐. 여기에 대해서 좀 더 추측을 해보면 지금까지는 이게 유엔 안보리 위반이다. 이런 지적들이 많았잖아요. 그런데 한국도 사용한 방식의 발사체라고 하면서 결국 이게 미사일이 아니라 과학적인 목적의 위성이다. 이런 부분을 좀 강조하고 싶었던 게 아닐까라는 해석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름만 바꿨다. 이 얘기군요. 북한이 이번에는 다음 발사 계획에 대한 언급이 없던데요. 맞습니다. 과거에는 발사 실패를 인정하면서 다음 발사를 공언했었는데 이번에는 따로 후속 일정을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앞으로 좀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이는데 러시아가 얼마나 지원을 해 주느냐 여부에 따라서 또 달라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북한과 러시아 이렇게 관계가 유지되네요. 좀 짧게 뒤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경복국 담장에 낙서를 지시하도록 낙서하도록 지시를 내린 남성이 경찰 조사 도중에 도주를 했다고 하는데요. 이 사건 참 특이해요. 네. 맞습니다. 이 사이트 운영자 강모 씨가 10대들에게 낙서를 해라라고 지시를 했던 사건인데 경찰 조사를 받다가 어제 도주했고요. 한 2시간 만에 검거됐습니다. 경찰이 정말 가용 인원을 총동원해서 인근을 수색했고 한 300미터 근처에 있는 교회 건물 2층 옷장에 숨어있던 강 씨를 발견해서 검거했습니다. 아니 이게 낙서를 시키는데 그걸 또 낙서를 하고 뭔가 그 의문점이 있는데 또 이 사람을 잡았다가 또 도주가 됐어요. 이게 피의자 관리가 잘 안 된 건가요? 이 강 씨가 담배를 피우게 해달라라고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수갑을 차지 않고 담배를 피우고 흡연을 끝내자마자 울타리를 뛰어넘어서 도주를 했다고 하는데 경찰은 수사관들에 대한 감찰에 착수할 예정입니다. 그래요. 담배 핀다고 넣어주면 어떡합니까? 안 그렇습니까? 군대 가도 담배 못 피는데. 알겠습니다. 오늘 영민아 뉴스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귀엽고 깜찍하고 발랄했던 김영민 아나운서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내일 또 봬요. 네.